오늘은 순위다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프로야구 사자승으로 정리를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죠 중구난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지만 역시 예측불호 아니겠느냐 아무도 예상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불호라는 것이 순위다툼 뿐만 아니라 우리 2020 프로야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개막은 커녕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시간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렵사리 무관중 개막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일부 관중 입장을 했는데 다시 또 무관중 자 중상위권 순위는 역대급입니다 다닥다닥 10개 구단 체제 이후로 제가 또 오늘도 한번 또 뒤져봤습니다 120경기 살짝 넘었을 때 과연 이 순위가 어떤 이야 없으면 역대급 맞습니다 이렇게 촘촘했던 중상위권 싸움은 지금까지 없었다 오히려 NC 다이노스가 8경기 차입니다 NC 다이노스만 웃고 있어요 나머지 팀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8위 삼성은 뭐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9위 SK 올지 하나 눈물을 죽죽 흘리고 있죠 나머지 팀들은 지금 바로 전쟁 중이다 물론 NC도 마냥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정관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NC가 한때 선두가 위태로웠지만 9월에 급빛이 쫙 갑자기 11영승을 달리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선두집주를 하고 있습니다 2위 KT 위즈부터 3위 퓸 히어로즈 4위 엘리트윈스 5위 두산베어스 각각 한경기 촥촥촥촥촥촥촥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6위 기아 타이거즈와 5위 두산베어스는 두경기차 지난주에 두산이 기아를 상대로 3연전 수입 7위 롯데자연전은 기아의 한경기차로 딱 뒤져있죠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8위 3승 라연전 유일하게 4할 때 승률 이것이 참 유일하게 4할 때 승률이 맞더라고요 사실상 내년을 기약을 하고 있고 3할 때 초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SK와이븐스 하나이글스 그들만의 탈골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10월 초에 이 톱3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10월 초에 이런 순위표 예상들 하셨습니까 물론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3월달 또는 5월 5일 우리가 개막을 했는데 그전에 이렇게 예상을 하신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해설위원 분들 다 틀렸다 저 당연히 틀렸다 그리고 감독님들 땡 단장님들 땡 다 틀렸죠 막내 구단들이 지금 대약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1위 NC 다이언스 9구단이죠 2위 KT 10번째 구단 19단 3위 키움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생 구단 아니겠습니까 이들 3팀은 아직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습니다 이들 3팀은 아직 정규 시즌 1위 경험이 없습니다 전통의 강우 전국구 구단 인기 구단 이 팀들 있죠 형님 팀들 그리고 클래식 더비 이런 이야기도 쓰기도 하는데 이 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단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NC는 마케팅 그리고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능력에서 사실은 최근 수년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었고요 양희지 선수를 FA로 영입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정상 도전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위 올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KT는 젊은 선수들을 축으로 열정이 응집이 되면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을 하고 있다 봐집니다 키움 히어로즈 사실 3위라는 성적이 좀 만족 못하죠 지난해 한국 시리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다 두산 키움을 2강으로 다 꼽았는데 아 그러고 그러니까 2강 중에 한 팀인 이제 두산이 이렇게까지 좀 쳐져 있습니다 두산 이야기는 또 좌우에 조금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부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잡았죠 키움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시즌 막판에 최근 10경기 2승 8배 쫙 내리막 타고 최악에 패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그래도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미리 이제 실토로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잘나가는 팀 일하기를 다루려고 하면 또 제가 이제 긴장이 되고 앞에 있는 우리 우리 편집 팀들도 사실 이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자연스 엔시다연스 삼성라연스 엘리티니스 기아 타이거전 등등 여러 팀들이 잘나갈 때마다 야구부장 채널에서 영상을 제작을 했죠 거짓말처럼 이 팀들이 밑거름을 타고 해당 팀 팬들께서 그것 좀 설레달 좀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아예 상위권 팀들을 한꺼번에 쫙 몰아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이 팀들이 다 지겠습니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상위권 팀들이 모조리 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나서 저희 이제 펜디 팀에서도 사실 이제 대책을 좀 논의했습니다 물론 뭐 대책을 논의를 한다 해서 해결책이 나오진 않지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제 이제 몇몇 구단 프론트들도 이 괴상망측한 징크스를 좀 알고는 있습니다 약간 좀 긴장을 해요 제가 전화를 돌리면 설마 우리 팀 다룹니까 댓글에 우리 팀 잘하는데 왜 안 다루시나요 인기 팀만 사랑하시나요 야구부장 어느 팀 응원해요 우리 팀 무시해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댓글이 또 달립니다 야구부장이 응급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잠자코 좀 있어라 이번에는 그런 걱정을 잠시 붙들어 매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려 7개 팀을 제가 응급을 합니다 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톱3 팀 있죠 이번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위 NC 다이노스 3위 키움 히어로즈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두 팀 중 한 팀은 무조건 이이겠죠 기본적으로 징크스 승립이 안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약간 최대 주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톱3 팀 관계자들이 꼽은 우리 팀의 갑툭티 스타 주전 예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 한 명만 꼽아라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구단의 관계자들이 막 두 명 세 명씩 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한 명만 한 명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이름을 자 이제 이끌어냈는데 특별한 선수 드리겠습니까 우리 팬들께서 다 아시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NC 관계자 바로 그냥 두 명을 이야기를 하죠 송명기 강진성 그런데 그중에서 누구 이러니까 강진성 이렇게 사실 이제 처음에 송명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카톡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했는데 강진성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둘 중 한 명은 누구 했더니만 바로 강진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두 선수가 정말 알잡이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NC는 올해 선두질주 예상을 했을까요 내부적으로 해설위원 전문가 구단 프론트 내부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선두질주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NC 관계자가요 구단에서 이렇게 선전 대단히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다 예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 해설위원도 전무였고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는데 지난해에 5위를 하면서 그 목표를 그래도 5위보다는 조금 더 당연히 목표라는 것은 더 높은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강을 목표로 하고 프론트 시즌을 딱 가면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참 의외로 이렇게나 잘하고 있다 NC가 주춤주춤하면서도 막 따라 붙었는데도 그래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 저력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참 의외로 잘한 선수를 좀 꼽아달라 했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송명기 강진승인데 아주 시즌 초반은 구창구 선수는 지난해에도 선발로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창구 선수는 정말 센세이션 했죠 지금 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강진승 선수가 시즌 초반에 1일 1강 그리고 송명기 선수 팀이 가장 어려울 때 불펜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선발로 전환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 주고 있죠 강진승 선수의 존재감 참 대단합니다 최근 페이스가 조금 다운됐어요 그래도 강진승이죠 타율 3할 1푼 3리 10이 없는 61타점 예상치 못했던 주전 대타 요원으로 시작을 해서 자력으로 주전을 꽤 차고 NC를 보면요 박민우, 이명기, 나승범, 양희지, 박성민 이 주전 라인업 주축 타자들이 다 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제 몫을 하고 있으니까 주전급이 고루 활약을 펴지니까 팀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은 정말 당연하죠 역시나 이제 마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이 송명기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 그죠 2019년에 2차 1라운드 7순위인데 1m 91, 94 권장한 최고고 올 시즌 32경기 5승 3패 평균 자체점 3.92 8월 21일부터 선발로 전환을 합니다 4승 3패 평균 자체점 3.83 선발로만요 시즌 초반에는 이제 불펜으로 시작을 했고 롱 릴리프로 뛰었고 선발로도 안징적인 5이닝을 요즘 좀 던져주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내년에는 선발 옵션 한 명이 되겠죠 사실 이제 올해는 선발로 가기 위해서 이동욱 감독이 롱 릴리프로 좀 경험을 쌓는 애다 경험 좀 쌓아봐라 근데 이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년에는 더 안정적인 스탠스에서 또 다음을 또 개합 더 확실한 주전 선발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역시 이제 감독들은 투수는 안정감입니다 투수는 안정감이고 하지만 송병기 강진승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강진승이다 KTV즈 두 명이 딱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팬들께서도 떠오르겠죠 신인왕을 거의 구분흥선을 넘은 소형준 선수 고절 지금 11승을 거뒀는데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외야수 배정대 선수 그렇다면 이 두 선수 중에 누구? KT 관계자는요 신인왕을 거의 붙인 소형준 선수보다도 외야수 배정대 선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올해는 KT의 목표는 뭐 당연히 5강이죠 지난해 5할 승률하고 6위에 거쳤는데 그래서 5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기에 생각보다 잘 나가니까 우리 좀 4위 이상으로 목표 상향하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2위를 달려고 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굉장히 더 아프니까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도 힘을 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좀 긴장감이 좀 있죠 사실 이제 지난해 5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보자면 불펜이 좋았죠 불펜이 좋아서 붙었는데 하지만 이제 금증된 전력들은 또 아니었고 죽은 선수가 그나마 좀 금증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올해는 사실 이제 불펜이 조금 힘들고 할 때 또 다세히 또 힘을 내주고 전체적으로 참 좋은 밸런스가 어려울 때 끌어주고 또 안 되면 밀어주고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배정대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수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광철 감독도 센터 수비 배정대 선수가 맡으면 최고다 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방망이었는데 올해 이제 타격까지 살아났죠 이광철 감독도 입으면 굉장히 놀라고 있고 배정대 선수가 올 시즌 124경기 전경기에 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율 2할 9풍 구리 좀 3할 치다가 조금 떠오르졌죠 13 없는 60 타점 20 도로인데 지금은 체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전경기 출전을 하고 있고 좀 쉬게 해줘야 되죠 팀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겠죠 이광철 감독도 알죠 근데 배정대 선수를 빼면 외화가 횡하게 느껴진다 너무 힘든 거 알지만은 감독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만큼 팀 전체 수비 포션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크다 그리고 배정대 선수는 본인이 무조건 전경기 좀 뛰고 싶다 그래야지 내년에도 내가 몸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좀 생기죠 본인도 올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선수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지쳐 보이니까 최근에 5회 교체해 주기도 하고 지난 4회는 LG전에서 3회 키를 넘어가는 중앙 정말 굉장히 큰 타구였죠 다 쫓아가서 점프를 조금 이르게 하는 바람에 글러브에 공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의 이런 타구가 수비 좋은 배정대 선수는 예전에 이런 타구까지도 가볍게 잡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확실히 체력이 조금 다운된 부분이 보인다 내부적으로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무작정 좀 쉬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내가 좋으면 하고 팀에서 좀 바라고 있죠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 카드를 이승용 단장이 막 좀 여러 가지 맞춰봤습니다 여러 구단하고도 조금 빨리 좀 시급하게 아무래도 좀 내야 백업 이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맞춰봤는데 여의치가 좀 않았어요 그래서 타구단에서 바로 배정대 선수를 지목을 했다거든요 이승용 단장이 엥 하고 이제 펄쩍 뛰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아 참 오래 지금 시즌 만판에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죠 주전들이 이제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페이스가 좀 다운되고 해서 자 그래도 이제 키움 관계자가 꼽은 우리 팀에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여기도 뭐 두 명을 다 꼽았는데 박준태, 전병욱 그 중에서도 박준태 선수가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아 지금 키움은 사실 이제 부상자가 조금 많아서 걱정인데 타자들이 이제 점수를 못 내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손등 골질 부상인 박병호 선수는 이번 주말에 상태가 좀 괜찮으면 합류할 것 같습니다 주말쯤에 그럼 뭐 10월 중순부터 일단 좀 정상적으로 좀 뛸 수 있을 것 같고 어깨 통증이죠 이정우 선수 최근 두 경기를 좀 못 뛰었는데 6일 오전에 화요일 오전에 상태를 조금 보고 주중 3연전 합류 시기를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뭐 좀 그래도 화요일 경기부터 3연전의 첫날부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마운드가 조금 지쳐 보이는 것도 있죠 시즌 전체를 통틀어 보면 투수는 요킷이 타자는 이재호가 팀 내 MVP는 분명하죠 근데 박준태 선수가 예상 외에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에 2억 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기아에서 키움으로 트레이드됐습니다 장윤서 선수가 기아로 갔죠 박준태 선수 플러스 2억 원 존재감이 좀 덜했어요 야구를 이제 그만두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박준태 선수가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찰나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고 또 안정적으로 주전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수비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114경기에서 타율 2할 4분 7리 타율이 조금 떨어졌죠 상 없는 23타점 5도루인데 득점은 59개 출루율은 거의 4할에 가깝습니다 3할 9품 8리는 출루율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시즌 초중반은 9번 지금은 1번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원래 1위 도전을 했죠 그죠? 지금은 2위에 올라가서 지금 3위인데 2위로 올라가서 2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이고 작년에 이제 2위를 했으니까 올해는 우승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초반에는 선발들이 계속 조금 빠지고 들고 날고 하고 타승과 불펜이 이 공백을 메워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타승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니까 활력이 조금 다운됐다 좀 안타깝고 시즌 초반에 손혁 감독의 작전 야구 좀 찾았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질타가 꽤 많았죠 지난해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커지죠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팬들의 이제 매선 평가가 이어졌고 손혁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구사에서 초짜 감독의 냄새가 좀 짙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위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상위권 이야기했는데 중위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위 NC는 지금 매직 넘버가 13입니다 사실 이제 매직 넘버는 한 자리가 돼야지 좀 점하는데 경기가 많이 안 남았으니까 13 앞으로 21경기가 남았는데 13승을 더하면 경쟁자들이 전승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죠 나머지 2위 3위는 현재 순위가 조금 굳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 7위까지도 마찬갑니다 기아는 4연승을 한 뒤에 3연패 갑자기 올라가다가 뚝 또 에이스 브룩 선수는 이제 가족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 아들 어린 아들의 수술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됐다고 합니다 참 그나마 참 큰 불행 중에 참 다행입니다 빨리 개최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LG는 기세가 좋았어요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페이스가 또 급다운을 또 하고 있고 또 윌슨 선수 팔꿈치 부상인데 5일은 이제 오늘 진단을 한다 그러는데 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라머 선수도 좀 부상으로 고생을 좀 하고 있고 들쭉날쭉한 시즌을 좀 보내다 보니까 좋았다가 내려갔다 좋았다가 내려갔다니까 이를 지켜보는 프론트 팬들도 에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합니다 롯데는 숱한 좋은 기회 황금 찬스들을 날렸어요 앞서 그죠 이제 가을행 막차 타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4연승을 몰아치면서 기대감을 이어가고 차를 놓친 줄 알았는데 차가 멀리 안 가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지금 잡을라 말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악이었어요 6위까지 다운되고 정말 최악인데 지난주에 기아를 상대로 그냥 3연제 수입을 덜커더 기사회생 아주 이제 온탕 냉탕을 반복하는 희한한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이 아니었다면 이 청명한 가을과 함께 역대급 순위 다툼을 우리 팬들께서 즐기셨을 듯 한데 두고두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주도 KBO 리그는 뜨겁습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